0014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byc입니다. byc의 테마는 반일 패션 슬래시 의류가 있습니다. byc 은 은 동사는 제조업 도소매 포함 건설업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메리아스류의 제품을 주로 제조 또는 외주생산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건축도급공사와 자체분양공사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 보유부동사를 통하여 임대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나 동사의 주업종은 제조업임 동사의 경쟁사로는 쌍방울 좋은사람들 비비안 신영화코루 등이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55년 5월에 설립되어 메리아스류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제조업, 건축도급공사와 자체분양공사의 건설업, 보유부동사를 통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의 연단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일괄 생산하는 공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약 1500여개의 도소매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바 내의류 시장 내에서 일정 수준의 점유율 확보 대시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섬유류 제조 및 위탁가공업체인 ptpyc 인더니저와 광고대행업체인 주 바이콘 광고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특수 소재 및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한 신제품 출시로 이너웨어 및 홈웨어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임대부문과 광고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유연가율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부담 확대에도 투자부동산 처분이익 증가 등 기타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큰 폭으로 상승 대시 내의류의 시장 경쟁 심화에도 심리스 등 컴포트 내의류 및 홈웨어 비중 확대 유아용 캐릭터 제품 공급 반려견용 기능성 내의류 출시 임대부문의 매출 지속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1월 18일 기준 장마감 pyc의 시가 총액은 228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pyc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30위입니다. pyc의 상장 주식수는 624,615주입니다. pyc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pyc의 퍼은 6.9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9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5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7만 7,3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2,37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60배 60만 6,6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4번지억원, 229억원, 26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78번지억원, 183억원, 299억원입니다. byc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2번지 05% 쌓인이고 유보율은 11,380.6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1.58 더하기 0.0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92이며 전일 대비해서 5.62-0.7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yc의 2022년 11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6만6천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6만8천5백원보다 2천5백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6만9천7백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byc의 종가는 36만6천원이며 주가가 byc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yc의 종가는 36만6천원이며 주가가 byc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byc은 거래량 440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01주, 키움증권에서 106주, 메리츠에서 3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0주, 하나증권에서 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9주, 한국증권에서 118주, NH투자증권에서 119주, 대신에서 111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반일 관련 주 byc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